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요즘인데요. 위층 어린이와 아래층 노부 간에 층간소음에 대한 훈훈한 편지 교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아파트 19층에 사는 어린이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 주고받은 편지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19층 어린이가 18층 현관문에 이런 편지 봉투를 붙였어요. 18층 할머니 할아버지께 똑똑 편지 왔어요. 편지 내용은요. 안녕하세요. 19층에 사는 OO입니다. 띄어서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편지를 받은 18층 할머니는 시끄럽게 띄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고 맘껏 띄워놔라도 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할머니가 늘 기도하겠다는 덕담도 잊지 않았고요. 편지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배운 날, 층간소음을 배운 날에 18층 노부부에게 주의해 쓴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층간소음이 이렇게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층간소음의 훈훈한 결말이었습니다. 네. 정말 훈훈하네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위조지폐를 단박에 알아본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요. 엄마가 받을 뻔하시면 위조지폐, 실제 지폐랑 비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비교한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네. 위조지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하는데 글쓴이는 가짜는 홀로그램이 빛에 반사가 안 되고 크기가 더 크다. 또 진짜는 면소묘인데 가짜는 종이라서 질감이 다르다고 하더라며 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글쓴이는 어머니가 돈을 받자마자 질감이 다르고 홀로그램도 빛이 안 나서 바로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이거 위조지폐 아니냐 하고 부르니까 손님이 맞다. 그러니까 진짜 돈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장사가 몇 년인데 이걸 못 알아볼 줄 아느냐 이렇게 받아쳤고 그제야 손님이 위조지폐를 들고 도망을 쳤다고 해요. 글쓴이는 어머니가 일하고 있을 때 신고를 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인터넷에 글 올리고 신고할 예정이라면서 지폐를 위조한 것부터가 죄니까 안 받았더라도 신고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캡쳐를 해서 올렸는데요. 지난해 시중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184장이라고 하는데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장사가 몇 년인데 참 비상한 눈썰미 그리고 탁월한 촉감을 지닌 대단한 어머니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일본에서 500엔 동전 대신 우리나라 돈 5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있다고 하는데요. 비슷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00엔은 우리 돈으로 한 4,500원 정도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도쿄야 목욕탕에 sns 계정에 500엔 동전 가운데 한국 500원 동전이 포함된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뭐 사진을 보더라도 비교해 보면 쉽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슷해요. 네. 이 목욕탕은 현금만 받는다고 하는데 고객의 500엔 동전을 내는 대신에 이와 비슷한 한국 500원 동전을 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목욕탕 주인은 500엔 동전을 세고 있는데 낯선 동전을 발견하고 이 동전이 한국인인 돈인지는 몰랐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정말 500엔 동전처럼 생겼다. 손님이 내면 눈치를 못 챌 것 같다면서 확인해 보니 50엔 정도여서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규시한 과일과계에서도 고객이 낸 현금에 500원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손님한테 모르고 500원 동전을 거슬러 줄까 봐 무서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기나 모양이 무게까지 비슷해서 제대로 구별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500원 동전은 500엔 동전보다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가짜 혐한 논재들이 500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500원 동전을 누가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한국 관객은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